아 이번에 가볼 것은 데미언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들어가도록 하쥬 좋습니다 아 노브프는 몇인지 모르겠어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프리드에 가고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역시 가능? 좀만 때렸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혹시 이거 카드 던질 타이밍 있나요? 언제쯤 던져야 되는지 아니면 얘가 위로 갔을 때 맞는다든지 그런 거 있나요? 아 저는 루시드는 갈 생각 없어요 아 다크사이트 아 생각해보니까 다크사이트 제가 지정 다 해놓고 쓰질 않았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잘했습니다 다음번에 꼭 쓰도록 하쥬 아 아 지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사이트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크사이트 다크사이트 바로 무적 써주시구 아, 제거가 안되네. 일단 제거해야 되겠다. 위험하다. 좋습니다. 제거는 겨울을 멈출 수 있겠죠? 역시 이 겨울은 비트에 빠져있습니다. 제거는 겨울을 멈출 수 있습니다. 이제 겨울은 겨울이 더 잘 안되고 있습니다. 저는 겨울이 더 잘 안되고 있습니다. 아 걸렸다. 아 안걸렸네 어 뭔가 좀 빠른 것 같은데 그래도 속도가 좀 괜찮아 보이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이구 다섯개 밖에 하던데 기본이 여섯개 아닌가 다섯개 좋았습니다 아 이거 너무하리 아 빨리 법제하고 이게 좀 필요하겠다 그렇죠 법제가 무한으로 안되니까 아 이거 켜놨어야 되는데 아 이거 켜놨어야 되는데 3천만까지 막 나오네요 더 나오겠지 저야 하드걸 데미지가 안돼요 템이 안좋아서 딱 제가 할 수 있는 선이 스대미안 선인 것 같아 루시드까진 가능하겠지 루시드까진 가능하겠지 고기 속여주시고 호기 속여주시고 호기 속여주시고 이거 쓸 수가 없는데? 어구 어구 쁘 쁘 쁘 쁘 쁘 어구 끙 어구 갈 수가 없네 아 면산궁이다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건 아닌거 같다 흐흐흐흐흐 아 이건 아닌거 같애 아 때리지 때리면서 느꼈는데 이건 아닌거 같다 여러분 아 죽는건가? 아 살았구나 아 위험한대 아 살았다 아 근데 이정도 속도면 되게 빠르다 위험하네요 이번엔 진짜 위험하네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나? 그렇지 그렇지 잘 날려보네 좋았어 아 거의 블랙잭으로 잡는듯한 느낌 뭐냐 이거 아 블랙잭이란다 아 맞지 아 으흐흐흐 아 으흐흐 때리고 싶다 야 뭐 때릴 틈이 없네요 때릴 틈이 없어 야 정말 너무하네. 너무해. 너무해. 너무했어. 들어왔습니다. 무적길 한번 봐가지고요. 아니 뭐 때릴 틈이 없어. 여기까지 그만 왔는데. 미치겠네. 아니. 거의 블랙잭으로만 잡는 것 같아. 와. 돌아버리. 와 미치겠네. 다군 블랙잭이다. 너무 믿는다. 언젠가 이렇게 하다보면 깨겠지. 때리고 싶지만 때릴 수가 없었다. 블랙잭으로 잡는다. 안 되겠다. 블랙잭도 은근히 피가 많이 나니까. 블랙잭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어. 좋았어 좋았어. 음. 오케. 아주 틈틈이 피가 잘 달고 있구만. 다음 시간에. 됐다! 보온 okay 좋습니다! 좋습니다!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! 대미언 우리는 язы 가장 선택한 평우q 끝 한 번 더인가? 어허 스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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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스탯 설탯 스탯 슬 스탯 스탯 overth Adm! 혹시 아쉽게 이것으로 스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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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하게 노데스는 스우는 좀 위험했는데 데미안은 그래도 쉬운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